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팀장님이 정시에 오셨습니다. 아 네. 정시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최고 기록으로 9가지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10개를 다 채워보도록 역사적인 날이 되도록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5개 5개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5가지 픽입니다. DY 파워 LG전자, 아모레퍼시픽, PSK, 오스템 임플란트를 픽해 오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의 선택 5가지는 무엇일까요? MBT, LTC, 팜스토리, 한화생명, 라이온 캠텍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10개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고 궁금하신가요?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보시고 나서 이 종목 내가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아니면 이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만 들여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어가는 스피드 종목 10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바쁩니다. 10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종목부터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DI 파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건설기 관련된 종목분들 잘 오르고 있죠. 모르는 이유는 결국엔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또 경기 회복의 때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1000대를 단일 계약으로 성사시키는 것도 있었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200, 300대씩은 그냥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인프라의 이런 이슈 때문에 채굴용 이슈도 좀 이런 굴삭기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관련된 종목분들 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DI 파는 유압기 실린더를 생산하는 업체죠. 굴삭기 판매 잘 된다면 이 회사의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굴삭기 완성업체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DI 파워 같은 경우는 이미 2월부터 4월까지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수렴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수령이 잘 마무리되면서 어제 의미 있는 양봉, 오늘도 상승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40편 하나 맞는데 벌써 끝내셨네요. 10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 배분을 해주시는 건 저를 위해서 좋습니다. DI 파워, 건설 경기나 굴삭기가 많이 팔리면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다. 주가도 좋은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첫 번째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태균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MBT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에 캐시버크라든지 캐슬라이드 이런 포인트 플랫폼을 깔고 있는 앱을 깔고 계신 분이 상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로 우리가 장금하면 모바일 플랫폼, 포인트 플랫폼, 캐슬라이드를 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 카카오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관성이냐면 일단은 포인트 플랫폼, 여기서 다른 신규 서비스를 계속 파생해 나간다는 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에서 계속 신규로 생성해 나갔었는데 그런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이 열리면 안 돼서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라든지 SSG, 팀원, UF 같은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과 플랫폼을 제휴를 하게 되면서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성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어떤 서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 상장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결제 서비스와 연관 있는 종목으로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도 바닷건에서 완만하게 돌아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MBT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정태훈 팀장님도 거의 20초, 15초가 남았는데 저를 위한 것인가요? 저희를 위한 시간 배분이신가요? 첫 번째 종목을 아주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확인해볼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는 LG전자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LG전자 조금 후끈했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다들 아시겠지만 가전하면 삼성보다는 LG를 조금 더 우위로 점쳐주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LG전자는 이미 시그니처라고 해서 프리미엄 라인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게 나왔었죠.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OLED TV 이런 쪽으로 해서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높은 수익성을 구사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신가전이라고 해서 솔직히 저도 집에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일러 같은 냄새 옷 제거해주는 거. 근데 사놓고 안 쓰고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것처럼 신가전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약간 1인 가구에 맞춰가지고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전시장 계속해서 좀 고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하루 이틀 지났지만 다임크라일러 쪽으로 해서 한 6,500억 정도의 신규 매출을 전기 모터 관련해가지고 매출을 좀 보여줬죠. 한마디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의 수익성을 이제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처 원래 주거래처 B&W 이런 벤츠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최근에 약간 눌림목의 조정이 나왔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LG전자는 시간을 꽉 채워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LG전자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 전장 부분까지 연결되면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종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LTC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조금은 증시, 오늘, 최근에 아니죠. 오늘 같은 게 증시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좀 스몰캡이란지 중소형주 중심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LTC 같은 경우에는 전거체 배터리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전거체 배터리 개발을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전거체 배터리 개발을 현재 경쟁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 전거체 배터리 탑재한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빠르면 2025년 안으로 전거체 배터리 탑재한 제품들을 현재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거체 배터리 개발이 된 기대감이 전반적인 상대에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LTC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어떤 협력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전해실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차세대 연료전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거체 배터리가 얘기는 계속 나올 건데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원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 확보가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완제품이 나올까지 상당히 높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항상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면 아마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5초 남겨두고 정태근 팀장님 LTC를 확인을 해봤는데 전거체 배터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4가지 종목 정도 살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도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내가 더 알고 싶은 종목들은 문자나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네 약간 소비주로 볼 수 있는 아무리퍼시픽 선정을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91% 정도 늘어나는 실적을 좀 보여줬고 이제는 아무리퍼시픽이 실적이 좀 이제 안정권에 지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고마진 해외 사업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리퍼시픽 같은 경우는 약간 방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방문 판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커머스, 온라인 판매 쪽으로 좀 변화시켰고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계속 보복 소비라고 하면서 화장품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미 투자는 그 전에 많이 했었던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결국엔 중국 시장에서의 화장품 업체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좋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국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좀 줄여나가면서 구조조정도 잘 마무리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번에 반짝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특히 경기 회복에 따라서의 화장품 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약간 상승했다가 약간 눌림문이 나오는 것은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상승폭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충분히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 발표했는데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아모레 퍼시픽이랑 아모레 쥐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볼까?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시피 원자재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곡물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면서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국내에는 곡물 가격이 집착적인 연관성인 종목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곡물 가격 상승했을 때 항상 수해진 부각이 되고 있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옥수수 같은 경우에 아시아시피 뉴스를 보셨겠지만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부터 보면 일단 코로나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또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요인이든 장기적인 요인이든 일단 원자재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강신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추세가 쉽게 걷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관심을 가진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곡물 가격 상승을 해서 사료 관련 주, 비료 관련 주가 서두에 강세를 보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이 팜스토리, 팜스토리가 보여서 일단 팜스토리를 그중에서 픽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곡물 관련 종목들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팜스토리를 잘 알려주셔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보시고요. 오늘 아까 클럽하우스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SKIT 공모 청약이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SKIT 청약 시작에 지금 SK중권의 MTS 접속이 마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속보로 좀 나가고 있는데 워낙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SKIT 이걸 받기 위해서 계좌 개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계좌 청약이 10시로 1시간 좀 미뤄지기도 했는데 예상을 했던 것처럼 조금 과열된 지금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청약 받으시기 위해서 안정적인 시간을 잘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뭐 PSK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약간 조정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최대 고객사 삼성전자를 좀 우분에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는 삼성전자든 TSMC든 SK하이닉스든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분야 쪽 관련해 가지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PSK가 상당히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PSK를 선정한 거는 다른 것도 실적도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이 올해 한 18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4월 한 달만 따지더라도 한 2조 5천억이 넘는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PSK는 숙매수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숙매수를 기록할 정도로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올해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저는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조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매수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오늘 코스닥이 조정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보면... 네, 좋습니다. PSK에 대한 해포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고요. 지금 조금 전에 또 공시가 하나 올라왔는데 환인 제약의 실적이 조금 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20억 원 정도, 12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비 66.7% 증가한 수준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환인 제약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바로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10시 42분 정도의 상승이 갑자기 양봉이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한 6% 정도 상승, 6.4%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환인 제약. 실적이 자극해 나오는 종목들 중에는 반응을 바로바로 보이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 환인 제약.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실적이 잘 나온 업종들 순에서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방금 실적도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인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도 한화생명 포함을 해서 보험주 같은 경우도 오늘 상위 업종이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지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본기 순위기 기존 예상치를 상위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사양 조정된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생명의 포커스는 분명히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한화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시아시피 정신보험이라든지 변액보험과 지금 장기적으로 정립하는 이런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저 보증이 유일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시가 아시아시피 30, 2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4차 손익이라고 해서 예정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 대비했던 발생되는 마진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시아시피 작년 말부터 국채금리 상승으로 해서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1분기 시작 발표 전까지는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런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보험주들 중에 한화생명을 픽으로 뽑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와 타일을 이루어오겠습니다. 9가지 정태근 팀장님께 좀 대상하고 한 종목도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마지막 종목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저희 10가지 소개를 해드렸을 때 돈키님이 오스템 실적이 엄청난데 왜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루나님도 오스템 임플란트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 시작 상대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고 특히 이제 그것이 좋게 나오게 된 계기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해가지고의 순위성이 상당히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기 255, 순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죠. 작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흐름은 우상향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셔서 실적 좋긴 한데 왜 못 가냐고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미 2월 달부터 좀 많이 선 반인된 측면이 좀 있어요. 2월 달부터 한 5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실적으로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하다.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도 있지만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9만 원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해법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9가지 종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점점 이제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분과 또 10개 종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위드금형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